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티TV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말띠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말띠는 국가 극이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쁠 수 있고 또 판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제가 천천히 물어보면서 내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진의 운도 있고요. 또 변화수가 뭐냐면 직장 상사 아니면 사장이 바뀔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운기가 좋아서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띠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건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호전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사고수 조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설수 간제수도 있고 사고수도 있다. 그래서 좋지만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출장을 가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안 가셔도 되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또 거기서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띠들은 기존에 가던 패턴대로 그대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자리나 이런 게 잦을 수가 있어요. 환경이 변하니까 적응하려고 사람들과는 유도의 관계를 위해서 술자리나 식사자리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술자리에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술 먹다가 실수할 수 있고 술 먹다가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 간제수까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좀 불안한 게 기존에 부부나 만나시던 분, 결혼까지 생각하신, 연애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다툼이 있고 이별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싸우다 보면 우리가 이혼자가 나오잖아요. 이혼하셔도 독대는 하나도 없어요. 소송에서 다 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참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합되는지 그 사람마다 다 주어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돈 안 드는 굿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요. 집에서 매일 굿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기주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기주분들이 대주님한테 밥 주실 때 그냥 햇빛 딱 던져주시지 마시고 밥 좀 맛있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부채방울로 굿을 하는데 우리 엄마들은 집에서 주걱으로 굿을 할 수 있어요. 아빠 밥 퍼줄 때 주걱으로 밥을 풀면서 마법의 가루를 뿌리는 거거든요. 이 밥 먹고 건강해지고 이 밥 먹고 재수 보고 이 밥 먹고 돈 많이 벌어오고 이 밥 먹고 나 예뻐해달라고 그런 마음에서 밥을 퍼서 이렇게 주시면 그게 굿이에요. 그게 기도고. 밉다 밉다 하면 사람이 더 미워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곱다 곱다 생각하고 예쁘다 예쁘다 하고 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다툼 수 이별 수가 많으니까 조심조심 하시고요. 꼭 하업을 붙여야 된다 싶을 때는 아시죠? 꼭 저한테 연락주세요. 부회사 안녕하십니다. 재수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